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? 빨리 집중해야 해. 집중. 흐린된다 했던 사람 찾을 땐 없는 사람 그래서 원망했었죠. 그 마지막 아빠의 어부가 정말 마지막일 줄 그땐 난 몰랐어요. 다 자라서 혼자 힘들었던 당신의 맘을 내가 얻어줄게요. 끝까지 날 믿어주는 사람 무슨 얘길 안 해도 아는 사람 우릴 가장 사랑하는 사람. 예예. 그때 아빠 나이가 서로 우리가 생겼고 불안한 나의 첫걸음 걱정돼 보셨어. 이유 없이 터지는 울음에 늘 안아주셨고 그래서 사진 속 팔은 항상 젖어 있었어. 빨리 보고 내가 또 번이 또 내 눈이 멀었대. 빨리 보고 내가 또 번이 또 내 눈이 멀었대. 그런 말은 놈들은 달 같단 말로 손을 쓰던데 나 지금 여기에. 예예. 예예. 아빠예요. 부바. 아빠예요. 부바. 마지막일 줄. 내가 업어줄게요. 끝까지 날 믿어주는 사람. 속 얘길 안 해도 아는 사람. 우릴 가장 사랑하는 사람. 음. 아 이거 웃겨서 못 고르겠으면 우리한테 못 고르겠으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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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참기 챌린지. 아 나 진짜 극한이었어. 지금 더 이상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돼요. 수빈이 절대 지금 술 먹지 않았어요. 진짜 완전 그냥 맨정신이에요. 여러분. 네. 네, 네.